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자신이 속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온 흰색 견인 차량이 급하게 출동합니다. 잠시 뒤 같은 도로에 순찰차 2대도 연이어 나타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그제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승용차 1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사고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와 사고를 목격한 행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를 제압하고 함께 쫓은 행인은 증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경찰이 와서 신원을 확인해 보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은 크게 다치지는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